F레벨 중에서 가장 긴 문장 세트였습니다 먼저 등장하게 됐던 단어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그전에 준비 좀 해놓고 F-15네요 F-15 자 먼저 등장한 단어들 전번에 틀렸던거 또 틀리지는 마세요 오케이 그래서 버스나 기차를 타자 어... 테이크 테이크 그 다음 늦은 레이트 레이트 L A-T-E 그렇죠 발음도 레이트 A가 A 발음 됐습니다 그 다음 어... 드레잉스토어 D D-R A-G D S-T-O-R-E 오케이 그래서 드레그스토어 아니고 드럭스토어 드럭스토어 D-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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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갯스테이션 s s t a t i o n ok 훌륭합니다 갯스테이션 주유소 계속해서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 l i b r l e 라이브 i 가 i です 라이브 r u le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 라 리 라이 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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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브러리 다음 테이크 트레인 테이크 어 트레인 T R A I N 테이크 어 트레인 좋고요 계속해서 어 테이크 어 어 테이크 어 바이시클 테이크 어 바이시클 B B I S E C L E ok 그래서 바이 C C C B I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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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이 생각해보라 했죠 으 그게 아직 구분이 안됩니까 그 다음 자전거 타고 바이바이시클 바이바이시클 계속해서 호스피럴 h 5 s p i t e t e 호스피텔 호스피터 오케이 그 다음 라이더 스쿠터 s c o o t e r 그렇죠 좋구요 계속해서 ask ask 오케이 그 다음 p e s p e s p e s 스펠 리 p e e p e s p e s p e s p e s p e s p e s p e s s c e 플레이스 c 가쓰 나크 소리 중에 쓴소리 될 수 있다고 플레이스 그러면은 마켓 마켓 m a r t i k e t k 이렇게 또 불안불안한데요 들어 들어 어 g r u c t 오케 말았구요 그래서 플레이스 하스피러 그 다음에 라이더 바이스컬 바이스크 스펠링 연속으로 틀리고 있구요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라이더 택시 이런거 아니고 바이 택시 아니고 테이 컷 택시 드럭스토어 같은것들 아직도 완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고잉 어플레이스 아 고잉 더 플레이스 이케 여러장소면 플레이스가 하나야 여러개야 이케 여러개요 으 그러면 요러실때 문장에서 어떻게 표현하지 으 s 를 붙여요 음 그래서 학교가다란 뭐야 학교가다 학교가다는 음 학교에 가다 어 고스쿨 고스쿨이야 아이 고스쿨 이렇게 하던가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하던데요 아니면 아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제목입니다 제목 제목부터 이렇게 막힘 어떡합니까 여러장소로 가다 고 투 플레이시즈 하다시에 아예 붙여서 여러장소로 가는 것 고잉 투 플레이시즈 고잉 투 플레이시즈 오케이 그래서 제인 이즈 드라이빙 어 칼 제인 이즈 드라이빙 어 칼 제인 이즈 드라이빙 어 칼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어 으 으 으 와 디스 제인 드라이빙 워 이즈 드라이빙 제인은 무엇을 운전하고 있나요 이 답 듣고 싶어 으 으 으 드라이빙 어 칼 누가 운전중이니 이들어 듣고 싶어 으 으 으 제인은 뭐하고 있니 운전중이다 자동차 운전중이다 제인은 뭐하고 있니 clichy 쭈메 와디 제인 Tyg 그쵸 이런건 잘합니다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I'm going to the bank I'm going to the bank I'm going to the bank Okay, 여기 아이는 누구죠? 누구였더라? Jane Jane is going to the bank Jane 남자예요, 여자예요? Jane is going to the bank She is going to the bank She is going to the bank By car Where is she going by car? Where is she going by car? 차 타고 어디가고 있니? 계속해서 라이드야? 테이크야? 라이드야 그래서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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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물었더니 여기 이유는 누구였더라? 존이었죠 바이시클이란 대답 듣고 싶어? 자전거를 타고 가 무엇이란 질문입니까? 어떻게 공원으로 가고 있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자전거 타고 계속해서 미스터 그린 이즈 테이킹 어 버스 미스터 그린 이즈 테이킹 어 버스 미스터 그린 이즈 테이킹 어 버스 미스터 그린 안만 길어봤자 남자 좋아 일단 상대방한테 직접 물어보니까 넌 어디가니 왜 아유 고잉 왜 아유 고잉 그랬더니 드럭스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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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드럭스토어 드럭스토어 어떻게 썼더라 드럭스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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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럭스토어에 이렇게 써놨어 비하고 니하고 아직도 헷갈리고 어떡하니 희는 누구 대신 왔더라? 희는 미스터 그린 버스 타고 약국 가고 있구요 라이디야 테이크요? 이거는 라이드 그래서 잭은 안 번 길어 봤죠 히 일단 상대방한테 직접 물어보구요 그랬더니 기스가 아니고 개스겠죠 에이가 에 소리 나니까 개스 스테이션 그래서 잭 안 번 길어 봤죠 잭도 히 그래서 히 로 나오는데 정리합니다 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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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어디간지 묻겠죠 그랬더니 어디간대요 그래서 정리할때 희가 나오죠 그래서 계속해서 결혼 안전자를 미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택시타고 어디갔는지 묻겠죠 그랬더니 택시타고 거기가죠 병원 정리할때 이제 시가 나옵니다 she is going to the hospital by taxi she is going to the hospital by taxi she is going to the hospital by taxi 바이 택시라는 대답 듣고 싶어 how is she going to the hospital 어떻게 병원 가고있나요 오케이 좋구요 엘..엘사 엘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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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풋 엘리스 온풋 엘리스 온풋 엘리스 온풋 엘리스 온풋 엘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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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the library 라이브러리 어떻게 썼더라? L I B R 라이 부 R A R A R A I'm going to the library K, 그래서 She is going to the library on foot On foot은 하다시가 아닙니다 Alice on foot이 무슨 Alice가 걷는 중이랍니까? She is going to the library on foot Okay Alice asked me Alice asked me Ask은 무슨 뜻이죠? 어 묻다 질문하다 무슨 시에요? 하다 시요 Okay Alice 앞만 길어봤자 She 그러면 she asked me 이렇게 표현하는 거랑 같은 거죠? 그쵸? Alice asked me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에요? Alice asked me 두번째 하다 시 하다 시 뭐 들어있어요? 두요 어 그래? Alice 앞만 길어봤자 뭔데? 어 쉬어 어 쉬인데 여기 두가 들어있어요? 어 쉬으면은 그래서 무슨 Alice ask me야 게다가 my라고 써놨어요 여기다가 어 무슨 뭐 my입니까 my 나의 묻습니까? 나의에게 묻습니까? 나에게 물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이거 여기다가 S 왜 붙어있는지 말하고 딸토록 했어 Alice 앞만 길어봤자 쉬고 세 가지 문장 중에 더드 들어있는 하다시라고 오오 오오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어 어 어 한별아 이제 펼쳐놓고 했는데 마지막 부분에 펼쳐놓고 해줘 해줘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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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ks alice who who does who ask alice who who does who does ask who who does ask who does 수법적인 것들 잘하고 있는데 뭐 또 새로 다 까먹고 새로 배워야 됩니까? 무슨 Alice ask입니까? 여기에 왜 ask가 들어가냐고 안된다고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어 어 내가 물어본다 이런거 할때는 내가 너에게 질문한다 이런거 할때는 I ask you 이러겠죠 이 안에 두가 들어와 있으니까 근데 Alice 쉬는데 무슨 Alice ask입니까? Alice ask죠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그랬더니 I going I going 입니까? 아 I I'm on food 가는중이다 계속 나왔어 난 가는중이다 계속 나왔어 새로바 일어날 운동장 전번에 맞춰서 또 까먹었나요? 여보세요? 플레이그라운드 오... 아임 라이트 오케이 지금 그렇습니다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개 여섯개 틀렸구요 지난번하고 한번 비교해볼까요? 딴 사람하고 비교하는게 아니고 너 자신하고 비교하는거야 전번에 열한개 틀렸는데 이번엔 여섯개구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번에 맞췄던 플레이그라운드 이런거 있죠? 플레이그라운드 지금 여기 숨어있는거 같은데 플레이그라운드 이런거 이번에 또 까먹고 있다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앨리스 에스크가 어딨냐 앨리스 에스크 쓰라구요 반복해서 틀린것이 왜 계속 이렇게 나오냐구요 오케이 얘들 뭐 계속해서 숙제를 안하고 있습니다 어? 모르겠어 너 뭐 중학교 중부한다고 바쁜지 뭘 하느라 바쁜지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볼때는 이렇게 올라와갖고 너 중학교 올라와갖고 수행평가 어떻게 할려그래 어? 빨리 하세요 딴거보다 내가 볼때는 이게 되게 급하거든요 숙제해서 보내세요 내가 볼때는 이게 1순위야 니가 해야될 일중에서 수고하셨습니다